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이브. 일단 6시에 예정돼 있어요. 내가 고기를 끌게. 고기를 한 번 끌어 봐, 이거 해 봐야지. 내가 한 번 끌게요. 야, 이거 이거 불러. 얘 어디 갔냐. 너무 맵다. 아니, 맵다. 형,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눈이 매여서. 일으켜봐. 아, 일으켜보라니까. 저희도 매여서 지금. 설배, 설배. 아, 여기 꼈어, 바지에. 아, 거의. 자, 기름으로 가나만 볼게. 잠깐만, 이거 한 번 물을 떨어뜨려 보자. 봐봐. 아, 됐어. 와, 제대로 있다. 아, 이거 봐봐. 이제 제대로 된다. 자, 기름으로 둘러볼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가! 자, 지금은. 와! 자, 지금은. 와! 소리! 됐어, 됐어. 나와봐. 이거, 형 이거 소예요? 소지. 약간 미디움으로 먹을까요? 어, 냄새가 난다. 로즈마리 냄새예요. 오우! 이따 라이브 할 때는 ASM을 마이피라 해야지. 토마호크! 야, 이거 이거 하려면 옆에 사이드를 좀 올려줘, 그거 해줘요. 사이드를 익혀줘요, 옆에도. 빨간색 안 보이게. 와... 야, 거기다 너무 타는 거 아니냐? 그만 해야죠. 해봐, 해봐, 해봐. 이제 먹자. 어, 저기다. 먹자. 형, 이 정도면 됐다. 해봐, 한번 뜯어봐. 한번 뜯어봐. 뜯어봐. 너무 뜨거워.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아, 아! 야, 야, 통화자. 이거 생고기 아니야. 야, 잘했다. 야, 고맙다. 야! 내 입에서 티가 나! 야, 그런 거 보고 웰던이라고 그러는 거야. 웰던! 뭐지? 아무튼 그래, 뭐 있어. 야, 레어. 웰던이 아니고. 야, 거의 세코. 보였어요? 보였어요, 뭐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 거야? 라이브를... 아, 우리 안 되겠는데?